삶아보면 알게 돼 비운다는 의미를 리틀 인영훈이라고 불리는 분이에요. 그만큼 목소리도 편안하고 매력 있는 분입니다. 그 관객을 이렇게 집중시키는 힘이 있더라고요. 별명을 하나 붙여주고 싶어요. 천재 가수라고. 다음 참가자 51번 안일군 나와주십시오. 사랑해요 사랑해요 난 믿고 따라준 사람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말을 해준다면 힘들어하는 걸 보면은 좀 짠한 마음이 있는데 제가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엄마가 완전 행복하게 할 수 있게 하자 돈 되는 일은 다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전단지도 해보고 택배도 해보고 공장에서도 일을 해보고 버텨왔던 것 같아요. 참고 힘들어도 그리고 전단지도 해보고 그때까지 다 한 번씩 내가 딱 딱 눈 남았다는 걸 내가 내 맘에 나의 맘에 한글자막 by 한효정